대한민국 엔지니어상 8월 수상자의 한국화장품 제조 임미진 팀장과 대우조선해양 정재헌 차장, 참비솔루션 김영자 대표, 롯데첨단소재 권기혜 연구원 등 4명이 선정됐습니다. 임 팀장은 연꽃씨야 추출물로 화장풀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정 차장은 LNG 운반선에서 생기는 증발가스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자동 생성 체계를 만들었으며 권 수석 연구원은 표면에 색을 입히는 과정이 필요 없는 자동차용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YTN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며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산업현장의 우수 엔지니어를 선발해 포상하고 있습니다.